포켓몬빵 4종류 포켓몬빵 4종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노베어에요 여러분 요즘 포켓몬빵 시즌1에 이어 시즌2가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오늘은 새로 나온 시즌2 포켓몬빵 4종류와 이렇게 직접 만든 빵 스퀴시들을 소개해드릴거에요 스퀴시도 4종류 다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러브토끼와 주노베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구경해볼까요? 우리는 일본의 기술을 가져오면 수석을 당해볼까요? 행동이 안됩니다 여기에게 응몽의 기술을 가져올게요 이제 촬영을 하는 ellos 서식과 함께 구경해주세요 자 rigor 체육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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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차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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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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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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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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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